이제는 뭔가를 정말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히 우리만의 자부심이 아닌 설득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. 대중분들. 제발 부탁이야. 맞지? 맞지? 우주소녀 선배님들! 어떻게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정식하실까? 아, 나 기대돼. 너무 기대돼. 무슨 노래 할까? 기대된다. 우주소녀도 노래가 진짜 많잖아. 예사롭지 않은데? 기대돼. 엔딩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면 좋겠다. 아아아아아아아아that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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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. 너무 웅장하다. 어! 사라졌어! 어, 사라졌어! 아, 이거 누가... 아..놀놀려. 왜..잘했어. 울지마. 잘했어.